안녕하세요 우리 강남 강북 대교구 모든 성노인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강단의 말씀 속에 회복의 은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교서역자 조장이 이렇게 회복되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미션들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부터 모교서역자 조장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는 시간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한 사역자들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사역자분들이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어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받고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노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마이미야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로마이미야마 영광히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사역자가 노릴 우리 CVDIP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우리 CVDIP에 대한 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한 주제가 우리 3년 정도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선포된 것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우리 CVDIP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겠지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오늘 이 CVDIP에 대한 말씀을 또 붙잡고 또 모든 현장 속에 응답받고 또 성취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CVDIP라는 이 CVDIP와 다섯 가지의 주제가 이번에 선포가 되었지요 그 다섯 가지 주제가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 미리 보라고 미리 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미리 가지라고 미리 갖기를 우리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미리 누리라고 미리 누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 미리 정복하고 또 미리 성취하라는 이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미리 보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 우리 커버런트, 언약을 말하고 또 미리 갖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V, 비전을 이야기하고요 미리 누리라는 것은 뭐냐면 24시 드림 속에 꿈을 누리라는 말씀이었고 또 미리 정복하라는 것은 뭐냐면 I, 이미지인데 시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미리 성취라는 것은 프랙티스 P인데 우리의 인생 속에 작품을 남기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 이 다섯 가지를 만약에 세로로 이렇게 쓰면요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가로로 미리 보기와 각기, 누림, 정복, 성취라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 사역자분들이 미리 보기와 각기, 누림, 이 정복이 미리 보기는 시작을 말하고요 또 미리 각기와 누림과 이 정복은 오늘을 말하면서 미리 성취는 결과를 말하거든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다섯 가지를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오늘 노마서 우리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노마서 우리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노마서 16장 26절 말씀에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을 말하겠죠 또 그러면서 노마서 16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영생 영세전이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기를 하나님이 원하자면 복음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나를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데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인데 이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을 복음 속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또 에베소서 우리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 하나님은 완성된 완벽한 우리의 인생을 주셨고요 그 인생 속에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오늘의 시간표를 가는데요 오늘의 시간표 속에 나 혼자 열심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원리스의 축복으로 결국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가 살 때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 속에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무엇을 이뤄나가시냐면 세 가지의 나라를 이뤄나가시는데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끝이 온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세상 속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정해질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무엇이 없어지냐면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재림에서 오시면 그 사단의 나라가 영원한 불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영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이라는 이 나라 세 가지의 나라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신다는 것을 또 말씀으로 확인하고 붙잡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미리 보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미리 보기 이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길 원하시면 보금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보금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보금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CVD IP도 나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보금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매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는요 날마다 종교생활로 바뀌기 시작해요 또 보금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요 전도와 성교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반대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키가 뭐냐면 보금이 예수가 그리스로 하는 이 보금이 나의 것이 될 때 정말 내 마음 속에 그리스로 나의 그리스로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이 CVD IP가 시작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는 살아나게 되고요 또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전도와 성교의 시간표는 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이 CVD IP를 보기 이전에 보금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보금이 나의 것이 되면 그때부터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의 이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보금이 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게 원하시는 것을 볼 때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 시대의 흐름 속에 내게 원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세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 속에 많은 영적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영적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시죠 지금 코로나19 속에 많은 영적 문제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지금 30, 40대 여성들이 더 많이 자살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요 그 기사들을 보면 왜 자살하냐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 빚을 왜 져냐면 명품 같은 쇼핑백이나 이런 것들을 사면서 빚을 지니까 그 빚에 허덕여가지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들을 봤거든요 시대의 흐름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시고요 또 무엇을 보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시면 교회의 흐름을 가지고 내게 원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시거든요 지금 교회의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있냐면 2, 3, 7 나라 보그마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또 치유와 우리 랩런트들을 서미스로 세우라는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 해서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사역자분들을 이미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또 교회의 흐름에 맞춰서 각 지역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랩런트 교사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흐름을 맞춰서 랩런트 교사로 세워주신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흐름을 따라서 강남, 강북 대교구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또 강남, 강북 대교구 현장 속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랩런트들을 또 서미스로 세워가고 사역자들을 서미스로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게 된 것이죠 또 2, 3, 7 나라 속에 제 마음 속에 지금은 필리핀, 나구나가 제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놓고 계속 줌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또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겠죠 하나님은 미리 본다는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세요 이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본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달라지냐면 오늘,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오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을 말하는데 이 시간표가 완전히 달라지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시대와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미리 갖기인데 미리 갖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갖기 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힘을 말하기 시작하죠 이 절대적인 힘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내피림 이 내피림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힘이 없으면요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나중심 속에 속고요 뇌자중심 때문에 속고요 또 물질 중심 속에 속고 성공 중심 때문에 속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내피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대적인 힘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만의 하나님은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정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지면요 영적 시스템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다른 사람 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으면 되거든요 정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요 또 정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중요한 정시 예배 시스템을 가지기를 원하시죠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창문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감사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거든요 다니엘은 이 정시 예배의 영적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다면요 아마 총리라는 옷에 눌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가 대학 사역할 때 우리 대학 랩노트하고 경주에 가서 우리 불국사를 탐방하고 메이슨 탐방을 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 길에 사고가 났죠 우리는 사고가 났는데 다친 데는 없는데 그래도 병원에 다 같이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다친 곳이 없는데 그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환자처럼 피시비시를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신기하다 옷에 갇혀있는 제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정시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부터 그 환자복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정시 예배 속에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옷 속에 어떠한 지금 현실에 있는 옷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힘들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서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때 요셉의 옷은 뭐였냐면 그 감옥에서 제수들이 입었던 옷인데 그 옷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절대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정시 예배 시스템 속에서 나만의 영적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미리 갖기 원하자면 절대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의 계획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면 우리는 보금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오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운동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오 운동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보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금 이 보금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오를 붙잡는 운동하기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자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 운동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보금을 우리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보금을 전달할 수 있는 RU2C 이 랩루트 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오 운동 또 20가지 전도 전략을 통한 전도 운동 또 후대들에게 이 보금을 전하는 랩루트 운동의 이 절대 계획을 붙잡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에게 예수 그리스오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미리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미리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과 현장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시면 삶오늘을 가지고 이 삶오늘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시죠 이 삶오늘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콘텐츠예요 콘텐츠라는 것은 내용인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을 말하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현실과 현장에서 삶오늘에 집중하면서 누리기를 원하시죠 이 삶오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말씀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말씀을 말하죠 우리 회복의 은혜라는 강단 말씀 속에 다른 사람이 붙잡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나의 말씀을 가지고 원하시고요 또 무엇을 가지고 원하시면 나의 기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현장이 아니라 나의 전도 현장을 가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이 삶오늘을 가지고 현장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좀 사역자들에게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라고 말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라는 이 전도라는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전도 현장, 현장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놓고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 가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제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는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 현장에 맞는 말씀을 받고 미션을 받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이 삶오늘의 콘텐츠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현장과 현실 속에서 복음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이 삶오늘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살리기 원하시면 교회와 현장을 살리기 원하세요 삶오늘을 누리면서 교회와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고 또 삶오늘 속에서 제자들을 세워나가기 원하시고 이 삶오늘 속에서 랩런트 운동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삶오늘이 없으면요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 이 삶오늘이 없으면요 물론 그 없이도 교회와 현장과 제자와 랩런트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무엇이 오냐면 나도 모르게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아 막 힘들다 이게 아니라고요 삶오늘의 귀한 흐름 속에서 이것을 누리는 가운데 이 네 가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오늘부터 또 삶오늘 속에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붙잡고 그것을 누림으로 누리면서 이 네 가지 현장을 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는 미리 정복인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예언된 것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정복하시고 우리를 그 땅끝으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다면 그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 압이 마귀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것 그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또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우리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강한자를 먼저 결박할 때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지역현장 속에 강한자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역마다 왜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데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영적으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이 세상 나라 속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세상 속에 사단의 나라 강한자가 잡고 있는 그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 예수 그리스만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 마음대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 함께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이 흐름을 따라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혼자 잘났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천장을 가야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본부의 흐름이 있겠죠 이 전체의 흐름 속에 지금은 막 집회를 가는 것이 힘들지만 RU2C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요 또 기도 수업 요새 이 기도 수업이 너무 잘 나오는데 이 기도 수업을 통해서 전체의 흐름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또 이 전체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우리 예원교회 주시는 그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가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강단 말씀 속에 우리 안심하라 또 회복의 은혜 이런 말씀을 주니까 저도 이 모교사학자 조장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강단 말씀이 떨어지니까 회복되어지는 거 이게 교회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 교회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또 우리는 강남 강북 대교군이기 때문에 그 대교구에서 주시는 또 말씀들이 있거든요 사역자 훈련이나 순회 예배나 또 남자 모임이나 이런 중요한 흐름을 따라서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죠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정말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했고 땅끝까지로 정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는 미리 성추인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인생 속에서 성추해 나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노바디 이 노바디의 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노바디라는 것은 뭐냐면 그 누구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운동을 말하죠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을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들을 보내주신단 말이고요 그 아무도 갈 수 없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현장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 사역자분들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노바디 운동을 해 나가신데 그 노바디 운동이 뭐냐면 앞으로 3차 4차 산업혁명 속에 휴욕증들이 오는데요 그 휴욕증들이 뭐냐면 질병시대들이 오기 시작하죠 이 질병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전염병도 될 수 있지만요 저는 이 질병시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독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허하기 시작하니까 공허하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집착하게 되고요 그 집착한 것이 중독으로 가기 시작하죠 좋은 것을 가지고 중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떤 것에 중독하면서 거기에 완전 인생을 망치는 그런 질병시대가 오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시대가 오냐면 영적 문제 속에 완전히 영적인 이 병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영적인 병들 한 것은 너무 많죠 뭐 우리 우울증이나 또 조울증도 있을 수 있고 조염병도 될 수 있고 또 공황증 같은 이런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오잖아요 앞으로 한 가정에 일본처럼 한 가정에 한 명씩은 돌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영적인 병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만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이 질병시대와 영적인 병을 막을 수 있는 막고 살릴 수 있는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운동 속에 모든 이 병들을 막고 살리는 운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연도 속에 복음치유라는 이 원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참 하나님이 이런 병들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 전하고 참 제가 한 것은 없는데 그리스로를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에브리바디 운동 속에 복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을 치유해 나가는 그 에브리바디 운동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이 노바디 운동 속에 그 누구도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일을 살릴 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섯 가지 기초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다섯 가지 기초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이 다섯 가지 기초가 뭐냐면 달합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말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달합방은 뭐냐면요 내가 살아난 것을 말하잖아요 달합방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난 것을 말하고 팀사역은 무엇을 말하면 이 시대의 만남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한데 그 만남 속에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하고요 미션홈은 뭐냐면 가정이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맞고 또 가정이 치유되어지는 것도 맞고요 또 전문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것을 말하고요 또 지교회라는 것은 지역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만 잘 살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결국 지역현장 속에요 흑암이 덮쳐버려면요 흑암지대가 되고 또 재앙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되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내가 있는 그 지역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역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이 다섯 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 후반기 목요사역자 조장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많이 나눌텐데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 CVDIP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보 미리 성취 속에 한 가지 한 가지씩을 붙잡고 또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번에 R2C 응답이라는 찬양 속에 가사들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고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이고요 또 모든 현장이 꿈의 응답이고 모든 사람이 시련의 응답이고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가사를요 지금 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고 늘 보면서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 감사한 그림을 하나 저에게 주셨어요 어떤 그림을 주었냐면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래요 모든 것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속에는 또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 있겠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는 일이요 무엇이라고 말하면 비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모든 일 속에는 무엇이냐면 1도 1이지만 그 일 속에는 우리 사육자들에게는 현장이 있죠 그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현장 안에는요 뭐 현장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장 안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시련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사람 안에는요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것이요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 안에는 미래가 담겨져 있는데 그 미래가 작품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육자분들이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이 미래까지 연결되어지는 CVDIP의 응답을 누리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반대로 말을 하면요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반대로 가장 큰 것이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라면 그 모든 것 속에는요 또 무엇이냐면 일이 있어요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이고요 그 모든 일 속에는 현장이 있죠 그 현장이 꿈의 응답이고 그 현장 안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시련의 응답이고 그 사람 안에는 미래가 있는데 그것이 작품의 응답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는요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고 어떤 현장 속에서는 반대로 안쪽으로 응답을 받아가겠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오늘 함께 나눌 이 CVDIP의 응답을 가지고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넵런트가 누릴 CVDIP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분들이 누릴 CVDIP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잘라내고 또 중요한 것들을 이 속에서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이 CVDIP의 이 응답 이 다섯 가지 미리 보기, 갖기, 누림, 정보, 성취라는 이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내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시는 미션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현장 속에서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 사역자분들과 CVDIP의 중요한 응답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보, 미리 성취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귀한 사역자들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므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